옛날에 랑이랑 이태리 갔을 때 이태리는 이태리 가면 패션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나같이 키 큰 사람들도 약간 쇼핑할 때 좀 편안하겠다 했는데 이태리 여자들이 다 작더라고요 일본이랑 이태리이랑 비슷비슷한 거 같아요 큰 사이즈 신발이랑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옷들은 있었어요 신발을 못 사고 있다가 막 어디 루이자비아 롬하고 어디 갈 때마다 랑이가 그러는 거야 그때 샀던 신발이 지미츄 12cm 막상 신는 신발 굽눕히는 저는 9cm 9cm가 제일 편해요 저는 뛰어다니기도 좋고 팍팍 걷기도 좋고 보여줄게 짜잔 하나는 요렇게 생긴 신발 저는 오픈토를 좋아해요 오픈토가 발이 편하거든요 이건 미우미우 레인스턴 4인치 13cm 13cm 그거 신고 넘어지고 오마이갓 그냥 12cm 하이힐은 장식용이죠 옛날에는 하이힐만 신었었어요 진짜 12cm도 막 신고 다니고 이제는 못 하겠어요 그러고 나서 그런 명품 신발을 막 신다가 이제 안되게 다시 벗어 자라 신발을 사서 신고 갔던 그런 추억이 있네요 어디 브랜드 즐겨시나요? 요즘에는 즐겨 신지 않아요 그냥 저렴하고 발 작아보이고 안티는 누드 컬러나 블랙 사서 신어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샤넬 하이힐이나 샬라구요 약간 낮음악하면서 수트에 받쳐 입게 당연하고 당연하지 조카 인터넷 뉴욕 뉴욕 교수